여러분 지치셨나요? 2016년 3월 2일 창원시장 안상수 전달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출연하는 작품은 언제나 대박인거 아시죠? 창원 관광도 이제 대박입니다 박수로 응원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막 창원시 대사로 임명된 배우 정준호입니다 박수 먼저 인구 빛만이 넘어서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들 창원시대 홍보대사가 되어서 가문의 눈방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가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창원 마산 진해에서 일부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물심양면도 도와주셔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드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세연씨와 앞으로 홍보대사를 열심히 해서 창원이 관광 제1부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상황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준호 선배님과 함께 창원 관광 홍보대사로 일찍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창원은 계속 언급됐던 진해 군항제라던지 가고파 북화축제가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주는 먹을거리가 아주 풍부한 바다의 도시라고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너무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창원에 홍보대사로서 아주 이런 많은 매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